에이 이번에서 한달 지나서 이제 집에 다시 오네요 32일간 이번에 있었네요 뽁비 잘 있었냐 뽁비 잘 있었어 야 한달 지나니까 모르겠냐 목소리도 몰라 옳지 깜돌이는 아네 깜돌이는 알잖아 뽁비 너는 몰라 한달이 지나서 와갖고 좋았지 뽁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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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돌이는 땅도 안 켰네 똥 펴야 되는데 깜돌이 깜돌이는 보고 왔어 알았어 알았어 갈려갔어 내가 갈게 천천히 가야 된다 잘 있었어 너 나이 따뜻해도 좋네 다 있었어? 뭔 냄새가 나?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있었는데 뭔 냄새가 나 다 있었어? 다 있었어? 뭔 냄새가 나? 병원 냄새가 나? 왜 이상한 냄새가 나? 자 수술 받고 왔습니다 잘 있었어? 뭐 빼자? 뭐 빼자? 잘 있었어? 병원에 있었어? 잘 있었어? 보고 싶었어? 한달만 해보니 보고 싶었어? 눈물 흘렸냐? 갈게 자, 차 자, 가겠습니다 자,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잘 올라가겠습니다 나아 나아 이렇게 122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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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